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남무섬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치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얘기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의 교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교로 들어가메 거의 이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 모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에서 폭풍호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자연을 지배하심을 그리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생명을 지배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시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폭풍호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인 거라사인 지방에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가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누구를 만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3, 4, 5절입니다 3, 4, 5절 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어디에서 살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무덤 사이에서 거쳐하고 있어요 그를 이제 아무도 세사슬로 맬 수 없는데 왜 세사슬로 맺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세사슬로 맺었는데 그 세사슬이 어떻게 됐냐면 4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세사슬에 메었어도 세사슬을 끊을 고랑을 깨트렸으므로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힘으로 무찌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찌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남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주권과 사람의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맞섭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소리로 부르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사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즐거워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이세요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지 영화로우스러워지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야 영화스러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신 분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군대 들리는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일까 지금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다지게 해서 정확하게 볼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과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탄도 그들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때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활동도 지금 허락하신 때예요 아직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 상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 없어서 아니 그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얘기에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고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때는 왔어요? 이 사람을 고쳐줄 때는 온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극률이 겨우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예요 이 사탄의 주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서 귀신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뭐였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해서 자기가 인간의 편이고 인간의 우리 편임을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여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자신이 아시 심판받을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걸 들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타당한 주장인 것처럼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항변의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구절을 보십니다 이에 물으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군대이다 우리가 많으니다 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방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이 지방에서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세력으로서 이 지방을 지배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평행 말씀인 누가 보금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가 어디에 들어가지 않기를 강구하냐면 우리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기를 강구해요 즉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심판에 의해서 무적행으로 빠지게 않을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례 뭐가 맞아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지 않은 것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강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침 거기 돼지 때 큰 때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이에 강구하여러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즉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안 되었으니까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자주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왜 그 말씀이 맞아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한 신이시고 참 사람의 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천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돋보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극명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14절을 봅시다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에 와서 여러 말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첫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이 귀신들였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봤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였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등도 여전히 두려움 안에서 이루어져요 16절을 보면 이에 귀신들였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나 그들이 기르던 돼지대가 죽었어요 그들이 기르던 돼지대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계속 무엇에 연결해요? 두려움의 연결이에요 이 사람이 고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재산이 소멸된 것에도 두려워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이고 평화가 되는 존재이고 고침이 되는 존재이고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분명해요 우리가 지난해 3개월 동안 살펴본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분명하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것이 잃게 됐을 때 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두려워하고 그의 증언을 두려워해요 왜?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떠나기를 강구하나?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를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해요 동일한 강구이지만 내용은 전 반대이죠 지방 사람들은 떠나기를 강구하고 귀신 들렸던 자는 함께 있기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19절을 봅시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얘기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뭐한 거예요? 너를 불쌍히 얘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고 계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귀신의 노예 들렸던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건너편에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처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네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봅시다 귀신은 무엇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지방에서 자기가 아직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돼지대에 들어가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했는데 이때 무엇이 일어나요? 돼지대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강구했나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귀신을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이 귀신을 들렸던 자를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이 그가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랐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그의 모습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귀에게 정복당하여 자기 뜰 대로 살 수 없는 미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책 10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며 노력하는 것 같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봉사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암같이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암처럼 완전히 다 끝나야지 그 증상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만큼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멀쩡하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조심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부터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이에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는 영원한 제사의 재물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사탄은 제압 방하였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군사로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의 상관 능력을 보여주어도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있자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떠나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근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뜨거운 한 이슈가 있죠 어떤 학생이 관광을 가서 다쳤는데 그 가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 주면 안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 박이 많은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죄를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장한 제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왔고 생명 살리는 능력이 왔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본문 다지기를 이제 카페나 밴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자, 계속해서 보실다 마귀가 예수와 상관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직 그들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허락받은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때가 안 됐다는 건 맞지만 뭐하고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는 맞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의 권한 안에서, 그들의 노예된 상태 안에서 구원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왜 예수께서 마귀의 간청에 답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그러나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대지대에게 들어가도록 허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또 이 대지대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늘렸던 자를 집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 허락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가족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 대가볼리오 지역에서 이것을 증거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이 전의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고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을 때마다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사탄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로마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구원자로 봤어요 즉, 세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구원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날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날 때는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갖고 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의 재판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언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죽으시거든요 지금 왕 되심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가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왈가불부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아니라는 거 이들이 지금 사는 지역이 바로 걸어사인 지방이었다는 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바르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저경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복음을 위해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게 있을 리는 없죠 하지만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주신 것으로 알지만 내 욕심이 있거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알지만 그 암 안에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시뿌리는 비유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사탄에 놓여된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의 한계,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었고 이 세상의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땅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이미 압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누굴 보게 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돼지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서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씨와 이 열매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조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활란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 쓰게 하시고 충선된 종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심과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능력 안에서 일하게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재미입니다 현재의 안주하기보다는 주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이 동영상을 접하는 그 매체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